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들 복 흔들고 복스런 소식 두루 전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복 흔들고 복스런 소식 두루 전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아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오는 사람들 사람들은 지체 말고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신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미쁜 하나님 미쁜 하나님 미쁜 하나님 하시 너냐 그 누구든지 받을 수 있네 언양 백성 생명 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아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아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아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converred 내 inspiranta śnie 동 Over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아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16장 komm hö Rede 우리의 말씀 들으라 어느 아버지가 널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를 달마다 불러주시는 주님 받을 찬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